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5번째, 완전경쟁시장. 우리 테셋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우리가 앞전에 비용이론과 그 다음에 생산이론을 배운 이유는 이 시장론 중에서 완전경쟁시장, 그리고 이 다음에 독점을 배울 텐데 이 두 개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아셨죠? 이제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1번입니다. 1번. 완전경쟁시장에서는요. 노란색이네? 글씨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 자, 뭐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생겼냐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생겼다고요. 시장 수요곡선이죠. 우리가 그동안 봤던 수요곡선은 이렇게 무하향이잖아요. 그런데 개별 생산자인 공급자가 직면하는, 즉 공급자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수요곡선이 수평으로 보인다. 이거를 잊어먹는 순간, 이 사실을 잊어먹는 순간 완전경쟁시장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1번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이 1번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시장 수요곡선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공급자, 즉 생산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요? 수평이다. 수평. 그 다음에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MR은 MC에서 결정된다. MR은 MC,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MR이 뭐를 미분한 거예요? 이게 TR, 토탈 레벤유, 즉 총 수입을 미분한 거고 MC는 TC, 즉 토탈 코스트를 미분한 거죠. 자, 그래서 MR은 MC, 이거는요. 완전경쟁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우리가 배울 시장의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크게 시장을 4개로 나눠요.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점 경쟁시장과 과점시장과 독점시장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이 4개의 시장 모두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MR은 MC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겠는데 진도를. 일단 시장이 크게 4개가 나누는데요. 4개로 나눠요. 완전경쟁시장과 나머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3개의 시장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경쟁시장의 반대 기념으로 불완전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특징들을 다 적어놨는데 이 4개의 시장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생산자 수. 그 시장에서 생산자가 몇 개가 있느냐인데 완전경쟁시장은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고 독점시장은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과점은 한 2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독점적 경쟁시장도 많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시장은 이 완전경쟁시장하고 독점시장.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따가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보겠지만 현실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자원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상적인 이론적인 시장이고요. 독점시장은 현실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놈하고 주로 요 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독점시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시장보다 안 좋은 시장인지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장론의 핵심입니다. 요 표는요. 우리가 요 시장을 4개를 다 공부할 건데 그거를 본 다음에 다시 와서 살펴볼게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생산자 수가 완전경쟁시장에는 굉장히 많구나. 독점시장은 하나구나. 과점시장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완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우리가 배우는 요 시장 4개를 배우죠. 요 4개의 시장을 배우는 그 학문을 아니 그 챕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론이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론으로 불러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이 시장론에서도 장기와 단기를 서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생산자 이론에서는 우리가 비용과 생산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때도 장기와 단기를 구별했는데 그때 장단기를 구별하는 게 뭐였어요. 가변 생산 요소만 존재하면 장기고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면 그거는 단기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구분을 근데 그거는 생산자 이론인데 우리 시장 이론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 수가 변하면 장기예요. 근데 시장의 생산자가 지니까 퇴거를 하는 게 장기고 생산자 수가 고정 즉 변하지 않으면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산자 수 즉 그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장기고요. 딱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딱 고정되어 있으면 단기예요. 그럼 선생님 생산자 이론하고 생산자 이론에서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면 단기되면서요.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론에서 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자 수가 변하는 거 가지고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두 개를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 장기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10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10개의 기업이 있는데 장기가 되려면 하나라도 늘어나야지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회사를 하나 차리려면 여기다가 뭐를 설비해야 되겠어?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을 새로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을 새로 늘려야 되니까 고정 비용이었던 자본 비용이 늘어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장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 비용이었던 기계 설비가 여기서는 가변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고요? 아무튼 두 개 개념은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장기와 단기를 시장론에서 구별하는 거 한번 볼게요. 봐봐요. 치약 생산 기업이 현재 100개가 있대요. 100개. 이 치약 생산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이 지금 치약을 만들고 있어요. 자 10년 후에 100개의 기업 수가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됐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1년 후에 100개였는데 이게 120개가 됐답니다. 그럼 어떤 게 장기고 어떤 게 단기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10년이지만 기업의 개수가 똑같이 100개에서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단기입니다. 하지만 1년밖에 안 지났지만 기업 수가 100개에서 120개로 늘었죠. 그러면 장기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개수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장기와 단기 구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장기가 되면은 기업이 100개에서 200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쌍바로 1번이죠?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자 수가 많다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하냐? 생산자와 소비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무수히 많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수요 곡선과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그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본다면 얘네들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가격 수용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거기다 동그라미.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3번에 쌍과로 1번 있죠? 3번에 과로 1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격 수용자에게 동그라미. 그리고 너무너무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 치고 싶은 만큼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정해졌죠. 그러면 이게 기업 하나의 기업 하나가 느끼는 공급 곡선이고요. 기업 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해온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의 수평 이 가격을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는 수요 곡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은 어디에서 됐어? 시장에서 결정이 됐죠? 시장에서 결정이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여기에서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결정이 됐다면 자기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게 되면 가격을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리면 아무도 안 살 거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모든 특징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이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시장 수요 곡선이랑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랑 자꾸 혼동을 한다고. 그러는 순간 끝장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경제학은 어려워요. 막 그러면서 포기하게 된다. 이거 두 개만 구별하시면 완전 경쟁 시장은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독점과 가정기업은 기업 수가 하나, 독점은 하나죠. 과점은 두 개에서 다섯 개죠. 다섯 개 정도 되죠. 걔네들은 가격 설정자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가격 수용자.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 수용자.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 이런 상품들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가지고 어떤 특징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 제품이 달라지면 그 제품에 의해서 독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똑같은 거 뭐 있어요? 똑같은 거 거의 없어요. 끼케봐야 쌀. 그죠? 쌀. 뭐 광물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쌀도 완전... 쌀을 파는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닙니다. 쌀도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엔 또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이천 쌀도 있고. 그죠? 미국 캘리포니아 쌀도 있고. 뭐 그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완전히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비현실적이죠. 이건 왜 또... 그러면 이번 조건은 왜 필요하냐. 쟤와 서비스가 동일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특이한 기능이나 있으면 걔네들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수용자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품이 어떤 특이점이 있으면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나 기업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는 어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여러 기업들이 그 초과이윤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경쟁에 의해서.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장기에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서요. 이 경쟁이 장기에서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기능은 그거예요. 장기에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소멸한다. 그럼 초과 손실은 존재해요? 초과 손실? 손실? 그러니까 초과 손실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손실은 안 당합니다. 왜? 퇴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삽 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정보를 가정한다. 자, 완전 정보를 가정한다는 거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완전 정보가 가정이 되니까 더더욱 가격 수용자로서 활동해야 돼.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얼마의 가격을 매기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 100원인데 이 중에 한 놈이 110원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얘한테 안 사겠죠? 그죠? 90원으로 누가 올렸다봐요? 아니 내렸다봐요. 그럼 얘한테만 사는 거야. 그럼 얘는 그러면 횡재해서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쫄딱 망한다. 왜? 적어도 100원은 받아야 돼. 100원은 받아야 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근데 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적게 받으면 손실을 계속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 4번의 가정은 1번의 가정 이 가격 수용자 이 가격 수용자이라는 거를 더 공고하게 해주는 가정입니다. 아셨죠? 이거.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거는 가격의 독점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수용자임을 공고하게 해주는 가정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 2, 4번까지는 가격 수용자라는 사실을 위한 가정이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장기의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는 거 그거 때문에 생긴 가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또 나와요. 또 나와. 계속 나와. 볼게요. 자 핵심 예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중 틀린 거 1번 그냥 적어봐요. 가격 수용자로서 경제활동한다. 맞죠? 1번 제일 중요한 거 1번 적었네. 시장 봐봐요. 이게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이 아니라 시장 수요 곡선의 형태와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서로 같다가 아니라 틀리지. 왜? 시장 수요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 하는 거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완전 정보를 가정해서 정보의 비대칭 이거 나중에 이제 정보 경제학에서 나오는데 정보를 소비자도 갖고 있고 공급자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에 영향을 못 준다고요. 결론은 거래되는 상품은 동일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경쟁이 없어. 가격 이외의 경쟁도 없고 또 가격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가격은 하나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독점 시장까지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게 MR은 MC하고 저절로 딱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윤 이윤을 우리가 파이라고 했을 때 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TR-TC 라고 그랬죠. TR-TC 에요. 자 일단 봐봐요. 개별 생산자가 직면하나 이거 또 나오잖아요. 수요곡선은 수평이다. 이 수요곡선이 있고 여기 수요곡선 빨간색 있네. 둘 중에 어느 게 개별 기업 거예요? 이거 수평. 봐봐요. 여기 지금 시장의 수요곡선이 이 뒰데 시장에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서 피스타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이 피스타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수평으로 수요곡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왜? 이 가격 외에는 자기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평이기 때문에 한 개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 얻는 한 개 수입은 언제나 일정하다.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 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라고 쳐봐. 그러면 한 개 팔았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100원이니까 이거 100원이죠. 이번에 두 개째 팔았어. 그러면 100원 더 늘어나죠. 이거를 숫자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숫자로 보여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가격이 언제나 100원이에요. 가격이. 그러면 처음에 한 개를 팔았대요. 한 개 팔았어. 그러면 가격이 100원이죠. 한 개 팔았으니까 총 총 수입은 얼마냐면 한 개 팔았으니까 100원 그리고 한 개 수입도 1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두 개째를 팔았대요. 두 개째 그러면 이것도 가격 똑같이 100원이죠. 두 개 팔았으니까 총은 얼마예요? 200이죠? 그런데 지금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서 한 개 수입은 얼마야? 100원 더 늘어나잖아요. 세 개째 팔아볼까? 세 개째 세 개째 팔았으니까 가격이 100원이에요. 왜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선생님. 왜 똑같냐면 봐봐요. 지금 여기 한 개째 파나 가격 100원 두 개째 파나 가격 100원 세 개째 파나 가격 다 1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면적이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 계속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00원이고 그 다음에 TR은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합치니까 300원이죠? 그럼 한 개 수입은 뭐예요? 한 개 한 개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 수입의 증가분이라고 그랬죠. 증가분 그러니까 총 수입이 200에서 300으로 100원 증가했으니까 100 계속 100원이야. 계속 100 당연한 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아셨죠? 그래서 한 개 수입은 언제나 일정해요. 그럼 한 개 수입은 뭐랑 똑같을까? 방금 전에 봤죠? 이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가격이 100원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MR 마지날 레벤유도 한 개 수입도 언제나 100원이더라. 느껴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수평이잖아. 수평 이 수요 곡선이 수평이잖아. 아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수요 곡선이 수평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공부를 헛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자 지저분해요. 지우고 그 다음에 총수입과 한 개 수입도 봐봐요. 한 개 수입이 일정하니까 총수입은 언제나 일정하게 증가한대요. 볼까요? 총수입 곡선은 근데 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개 수입 곡선은 왜 이러느냐. 우리 총수입 TR은 뭐냐면 P 곱하기 Q죠. 근데 우리가 P 스타잖아요. P 곱하기 Q예요. 가격 곱하기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건데 자 봐봐요. 지금 한 개 팔았어. 그러면 총수입이 이 면적이니까 100원이죠. 그쵸. 총수입은 지금 여기 한 개 팔았으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총수입 이렇게 100원이야. 100원. 이건 지워버리세요. 이건 필요 없어. 이거 잘못 지켰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째를 팔았어요. 그럼 두 개째 팔아도 한 개 수입 100원 들어오죠. 그러면 총수입은 두 개까지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째 팔았어요. 세 개. 그러면 또 100원이죠. 한 개 수입 100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한 개 수입은 세 개째 파니까 이렇게 3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입 곡선도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되는 거다. 한번 숫자 한번 비교해볼까. TR이 뭐라 그랬어요. 한 개 대 100원. 한 개의 100원. 두 개째 200원. 세 개째 300원. 그대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직선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 완전 경쟁 우리 총수입에서 원래 총수입 곡선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어떻게 생겼다고요. 직선으로 생겼대요. 무슨 곡선이? TR 곡선이 TR 곡선이 총수입 곡선이 이렇게 생겨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 곡선은 총비용 곡선은 처음에 비용이 찔끔찔끔 증가하다가 나중에 팍팍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럼 이게 TC 곡선이죠.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16장부터 꾸준히 배운 총 비용 곡선과 그 다음에 총 수입 곡선을 서로 만나게 해줘야 돼. 만나게 자 그럼 얘네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데 봐봐요. 어떻게 만나느냐. TR 곡선은 총수입 곡선은 여기서 봤듯이 아유 지저버네. 이거 총수입 곡선 요거 직선이죠. 그죠? 그리고 총비용 곡선은 요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TC와 TR이 만났어. 근데 드디어 아 선생님 얘네들 만나는게 그렇게 좋아요. 좋아 죽겠습니다. 왜 좋으냐면 얘네들 둘이 만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윤 극대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윤 극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는 TR 빼기 TC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자 봐봐요. 여기가 지금 Q스타라고 나와있는데 예컨대 여기가 Q제로라고 할 때 TR에서 TC를 뺀 거니까 요 높이겠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도 TR에서 TC를 뺀 거니까 요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볼까? 여기서는 TR에서 TC를 빼야 되는데 여기는 되려 TC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수입보다 더 크니까 여기는 음의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생산량에서 생산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TR과 TC가 요 TR에서 TC를 뺀 요 값이 가장 큰 곳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TR이 지금 요 직선이죠? 근데 요 TC의 기울기를 막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막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 기울기가요 TC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TR의 기울기하고 동일했을 때 이 값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기에서 요걸 뺀 값이 있죠? 즉 얘기해서 예컨대 요게 Q0라 봐요. Q0에서의 요 크기 그리고 요기 Q1에서 여기서부터 요거 뺀 거 있죠? 요 크기보다 요 크기보다 요 크기보다 요 크기가 가장 크다고요.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지금 요 TR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TC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럼 요 TC의 기울기와 TR의 기울기가 뭡니까? TC의 기울기는 MC고 TR의 기울기는 MR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윤이란 것은 이윤이란 것이 TR에서 TC를 뺀 것이 가장 큰 값임을 찾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은 걸 찾는 거죠?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를 Q 요 수평측에 있는 Q로 미분을 해요. 요거를 Q로 미분을 하고 요거를 Q로 미분을 한다고요. 요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요게 MR이고 MR이고 그다음에 MC 요게 제로가 되는 점 요 점 즉 MR하고 MC가 제로가 되는 거 MR 이콜 MC 어렵게 적었지만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있죠?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Q가 도출이 된다. 그래서 요 Q스타 있죠? 요 Q스타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생산량을 아 나 한 100개만 만들래 200개만 만들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지 배웠어요. 원리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냥 결과만 기억하시는 게 우리 시험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뭐예요? 그냥 MR은 MC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그게 바로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죠. 그때 그때의 생산량이 뭐예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요 TR TR이 요렇게 직선인 이유는 뭘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토탈 레벤유 즉 총 수입 곡선이 직선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한계 수익이 일정하고 한계 수입이 일정하다는 것은 총수입 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총수입이 총수입 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일정한 건 직선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TR은 직선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돼. 하지만 결론은 그냥 여러분들 이거와 암기하셔야 돼. MR은 MC인 겁니다.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생산량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에요. 자 핵심 예제 2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구두 한 켤레 한 켤레가 시장에서 수요함수 자 수요함수가 QD 이게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아니에요.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함수래죠. 요거고 그 다음에 아 공급함수는 요렇게 나왔대요. 공급함수가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무슨 작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제 가격 일단 우리가 요게 시장 수요곡선 공급곡선 있잖아요. 근데 이 D가 뭐라고 그랬어요? 6 빼기 P고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P죠. 그러니까 가격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P는 3만원이겠네. 그럼 요거 요거 결정이 한 켤레 3만원이 결정이 돼요. 3만원에 결정이 되니까 지금 우리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3만원에 요렇게 3만원에 가격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이 EQ EQ 더하기 5000이랍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의 한계 기업이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이 EQ 더하기 5000이죠. 요거는 MC죠. 그죠? 이때 이윤 극대화 생산량 얼마냐.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까 지우긴 했는데 요게 지금 요게 수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널 레벤유하고 가격이 똑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 팔수록 하나 팔 때마다 한계 수입은 가격만큼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미 이 문제에서 우리는 3만원이라는 가격이 3만원이란 것은 요거는 가격이기도 하면서 MR 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MC의 MC의 식이 요런 걸 요거를 알았고 MR은 3만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언제 언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에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즉 EQ 더하기 5000과 그 다음에 3만 요 C 3만이죠. 3만을 만족하는 요 Q에서 어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요걸로 넘기면 25,000이고 12,500 탑은 3번이겠네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음 요 예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고 신났다 이러지 말고 요 원리를 알아야 돼. 아 MC MR MR하고 MC하고 같아지는데 가격과 한계수입이 완전 완전경쟁시장에 에서는 같구나. 왜 다시 한번 왜 MR은 P랑 같은 거라고요? 완전경쟁시장에 수평이잖아. 수평이니까. 그건 아셔야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3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어 눈깔사탕의 가격은 100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경쟁시장에 했으니까 P는 100원이야. 그죠? 그러면 P가 100원이니까 마지널 레벤위도 똑같겠네. 그 한계수입도 그래서 눈깔사탕이 100원인데 눈깔사탕의 생산량과 총 생산비용 지금 여기 생산량이 5개일 때 요게 TC예요. TC 150원이고 6개일 때 180원 7개일 때 230원 요게 한계 비용이 아니라 총 생산비용이네요.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5개에서 6개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증분이 30원 늘어났죠? 그러니까 요게 MC야. MC 5개에서 6개로 넘어갈 때 한계 비용은 30원이고 그 다음에 180에서 230으로 넘어갈 때 한계 비용은 여기서 빼면 50이죠? 230에서 300으로 넘어갈 때 70 차이 나네. 한계 비용 70 300에서 90 390으로 넘어갈 때 90 그러니까 8개에서 9개 만들 때 한계 비용은 90개 그 다음에 9개에서 10개 만들 때 100원 들으네요. 한계 비용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같아져야 되잖아요. 10개를 만들어야 되네. 10개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넘으면 한계 비용이 130원이에요. 130원 여기는 만들면 안되고 10개까지 만들어야지 여기에 있는 마지널 코스트와 여기 있는 한계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 한계 수입이 같아져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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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우리 교재 거기 5번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 괄호 1번부터 5번까지 다 별표 치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손익분기점은 뭐냐면 어떤 가격대에서는 그죠?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생산량에서 손해를 보냐 안 보냐 조업중단은 공작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결정짓는 그런 가격 그런 생산량을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될 텐데 거기 보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네 안하네 뭐 그런 거 나왔죠? 자 일단은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 이 mc곡선에 의해서 mc곡선 생산량과 가격 결정하는 거 근데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을 따지는 거 있죠? 초과 이윤이냐 아니냐는 뭐하고 따지냐면 이 평균 비용 곡선하고 따져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왜 가격은 mc 즉 한계 비용 곡선하고 결정이 나냐면 mc하고 뭐하고 같을 때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한계 수입하고 같을 때 그때의 생산량 그죠? 생산량을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mr이 뭐예요? mr이랑 가격이랑 똑같다면서요? 시장 가격이랑 똑같아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선 혹은 무슨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온 가격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뭘 뜻하냐면 mr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mc곡선하고 mr곡선하고 만나는 이 점에서 가격도 결정되고 수량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요? p1도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시장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정해졌는데 이것도 mr이잖아요. 이게 수표이니까 항상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놈하고 어디랑 만나야 돼? 그렇죠? 이 mc곡선하고 만나는 이 점에서 생산량 결정 그리고 이 가격이 바로 뭐가 되냐면 m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초과 이유는 ac 즉 이 평균 비용 곡선을 갖고 따줘야 돼. 예컨대 봐봐요. 지금 가격이 시장에서 p재료로 처음 결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mr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량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파는 거는 얼마에 팔고 있어요? p재료에 팔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만드는 그 비용은 얼마밖에 안 들었냐면 이 평균 비용 이거밖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면적이 뭐냐면 지금 초과 이윤 면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이거 가지고 따져야지. 평균 비용 곡선 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p1으로 가기 전까지 만약에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됐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나고 생산량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 생산량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만큼의 초과 이윤이 발생해서 이 정도의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이 초과 이윤의 범위가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오면 자 봐봐요. 첫 번째 자 초과 여기 여기 p0에서는 초과 이윤을 누려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초과 이윤을 누려요. 근데 이제 이 ac 곡선의 제일 끝 평균 비용 곡선의 제일 끝점인 여기에서는 더 이상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이 손익분기점에서는 정상 이윤만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 이윤을 예를 들어서 p1과 p2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대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도 영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영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 우리가 요 ac 있죠? 요게 뭘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요게 평균 비용인데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avc 더하기 afc 요 두개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요게 avc라면 예컨대 생산량이 만약에 여기를 해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게 avc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afc 여기까지는 고정비용 그러니까 요 사이 요 사이는 뭐냐면 요 사이는 지금 뭐가 되냐면 고정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고정비용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p1과 p2 사이에 요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대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생산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기까지의 avc 즉 평균 가변 비용은 벌어들인 돈으로 다 충당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뭐예요? 평균 비용에서 요거 빼니까 요 크기가 afc죠? 고정비용은 요만큼을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기에 요 p1과 p2 사이는 어떤 영역이냐면 평균 평균 가변 비용은 다 충당을 하는데 고정비용은 일부 회수하는 거예요. 다는 충당은 못하고 선생님 손해보는 거니까 때려쳐야 되지 않아요? 때려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고정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라고 했잖아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1년 임대료 천만 원 내놨어요. 근데 자기가 일단 벌어들인 재료비랑 그런 거 인건비 같은 거는 다 충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비를 1년 그 임대료 낸 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일단 가변 비용이라도 자기가 다 건지면 그러면 장사를 계속을 해내는 겁니다. 고정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낸 거니까 그런데 가격이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뭐냐면 고정비용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오직 뭐만 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P3에서는 고정비용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가변 비용만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는 가변 비용도 회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폐업을 해버려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시는데 보통 어느 경우가 있냐면 그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데 횟집이랑 그런 데 있잖아요. 여름에는 사람 미어 터지는데 겨울 같은 때 가면 사람이 한산해요. 그래도 겨울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적어도 재료비나 어떤 고정비용을 다 벌지 임대료는 뽑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거기에 아주머니 알바비라던가 그런 것들은 자기가 회수할 수 있거든요. 룬뜬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래서 자 결론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손익분기점은 어디에 최저점이에요? 그렇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업중단점의 조업중단점은 어디냐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이 있죠? 여기야 여기 여기. 그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내겠어요? 조업중단점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라고 낸다던가 아니면 평균 가변 비용의 가변 비용의 최저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나오겠죠? 아니에요. 얘가 조업중단점 얘가 손익분기점 아셨죠? 그 내용이에요. 이거 숫자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NK 커피 가게 가게 임대료가 100만원이랍니다. 그럼 이거 고정비용이네. 그죠? 그리고 천 잔을 만들 때 평균 재료비가 2천원이래요. 평균 재료비 2천원. 그럼 이거 평균 가변 비용을 얘기하니까 A, V, C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요거는 100만원이니까 요거는 그냥 T, F, 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천 잔을 만드니까 요거에 A, F, C는 얼마겠어요? A, F, C는 천 나누기 100만원 하는 거죠? 천 나누기 100만원 하면 얼마야? 아 만원? 만원이 아니라 천원이네. 천원. 그죠? 그래서 A, F, C는 천원이 되는 거고 A, V, C는 지금 2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C는 얼마냐면 3천원이 되는 거죠. 평균 비용은 A, V, C 더하기 A, F, C니까. 자 그러면 이때 영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가격이 얼마인데? 2,500원에 판매해야 돼요. 2,500원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지금 A, V, C 커피 만들 때 들어가는 평균 재료비 2,000원은 지금 충당하고 있죠. 단 고정비용 1,000원은 다는 못하자면 500원은 어떻게 고정비용은 회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아까 위에서 봤던 지금 한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평균 가변비용인 2,000원이고 우리 문제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가 3,000원인 건데 여기 여기가 손익분기점이 근데 지금 2,500원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 계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장기에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볼게요. 저기 거기 보면 그림 7번 되게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외워주세요. 이 장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전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이겁니다. 장기에서는 초과위원을 누릴 수 없어. 왜냐 우리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이 특징이 뭡니까? 진입장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초과위원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좀 시체말을 써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초과위원을 다 뺏어가. 정상위원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또 진입장벽이 없는 것처럼 퇴거할 때도 장벽이 없어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업은 그 시장을 잽싸게 떠나버립니다. 따라서 장기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그림 117페이지에서요. 장기 평균비용의 최소점 평균비용 곡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LAC잖아요. 그죠? 이 최하점에서 여기서 최소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격도 그리고 평균 수입도 한계 수입도 단기에서의 한계비용과 단기에서의 평균비용 장기 한계비용과 장기평균비용이 다 일치하는 점이 바로 우리 117페이지의 그 하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기에서는 다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장기에서는 자 좀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계산하는 문제가 제대로 나오면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까지는 계산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은 6페이지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리 단기에서는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이 MC곡선이었어요. 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C곡선의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이 그리고 우상하는 모양이었고 그래서 그 단기에서는 그 시장의 시장 전체 그러니까 산업의 그 산업의 공급곡선을 어떻게 구했냐면 개별 공급곡선이 있으면 수평합으로 구했었죠. 근데 장기에서는 이게 안 돼요. 수평합으로 구해서는 안 돼. 왜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기업이 퇴거하고 진입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숫자가 변하지 않아서 수평합을 더했는데 수평합으로 이렇게 시장 전체의 공급곡선을 구했지만 장기에서는 기업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합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장기에서는 요소가격이 가령 공급을 증가시킬 때 혹은 공급을 감소시키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요. 그 생산요소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이것도 균형점을 잇는 건데 필요없어. 우리 시험은 그런 거 필요없고 그냥 보세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 공급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근데 그 요소 요소시장이 비용이 일정하면 장기 공급곡선이 수평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감소하면 장기 공급곡선이 되려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안 중요해요. 장기 시장의 공급곡선은 안 중요합니다. 진정한 공급곡선이 그리고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공급곡선은 우리가 그냥 앞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곡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 공급곡선은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에서만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진정한 의미의 공급곡선이 아니에요. 함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균형점을 그냥 이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존재하는 시장은 독점에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에서 단기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에서는 우리가 117페이지 그림이 나오지만 그림 복잡하니까 그냥 결론만 내면 돼요. 초과의윤을 누릴 수 없다. 장기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뭡니까? 그렇지. 이걸 기억하셔야죠. 개별 기업이 직면한 곡선은 수평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만큼 중요한 독점 시장 공부하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